내가 요즘 왜 불안함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나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지칠까를 고민해보니까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치가 저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느끼니까 제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함이 계속 저를 옥죄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 또 어제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씁쓸하게도 결국 자본이 좀 바탕이 돼야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다 Who is the best? I'm the best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 나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다 TVN, Marvel, 자격증 나는 나를 지배한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이ielen의 하루도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